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의사님, 방사한 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통과 예정이죠. 수은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계속 따라가도 될까요? 좀 기대감이 반영됐고, 오늘도 살펴보면 SNT 다이내믹스 2.4% 상승하고 있고, LIG 넥스원 0.57% 상승하고 있는데, 밀부 전봇도 상승하고 있지만, 대장주는 단연 한화에어로 습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옷 20만원, 살짝 올라섰다가, 윗골이 살짝 다는 모습이긴 한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단기적으로는, 시가총액 10조라는 자리, 앞자리가 바뀌는 20만원, 추세선을 보면 살짝 부담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각도도 그렇고,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격까지 올라왔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깨 방산은 중기적으로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유망 투자처로, 한국의 방산주를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거 뭐지? 마치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그래서, 그부터 꾸준히 올라온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통과 기대감이 있는 거죠. 수은 자본금 확대법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올해 좀 잘 살펴볼 게, 미국과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추진을 할 건데, 이게 뭐냐면, 방산 쪽에서의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도 또 말은 많은데, 서랑설레하는데, 결국에는 큰 흐름에서 보면, 또, 이제 방산 수출 기대감은 좀 열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우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전쟁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불안감은 여전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도, 또, 이제 나토 관련된 언급도 했고, 그럼 국방비 지출이 점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수급이나 공급 계약 소식에 초점을 맞춘, 계속해서 지속 관심은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올 때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산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지돼,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준호 팀장님. 자, 비트코인이 최근 급등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6만 달러 돌파하고, 한화로 지금 8,300만 원 터치까지 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가산과 자산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매매를 잘하신 분들과 매매를 못하신 분들끼리 좀 섹터를 나눠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되게 저는 체감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형을 하고 있는데, 이제 투자분들께서 흥분하는 정도가, 2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좀 두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대외 매크로 변수를 뒀을 때는, 이 주식보다도 더 위험한 자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 것도 아니고, 어떤 경계 침체 우려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이제 주식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 주식도 우상형을 하고 있고,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채권 가격이나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 변수는 사실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원인이 그래도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투자 분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포인트 하나랑, 현물 ETF 승리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경고에 어떤 현물 자금이 유입으로 인한 주가 상승,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물 ETF의 유입에 따른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 있고, CBDC랑 STO 관련 종목이 있는데, 어떤 거래대금이랑 변동성을 봤을 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비트코인 거래소와 지분이 관련이 있는, 우리 기술 투자나 위지트, 에이티노 인베스트, 이런 종목을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CBDC랑 STO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아직 CBDC랑 STO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그 다음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10에서 15% 강세를 보여주고 났을 때는, CBDC랑 STO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 정책 발언이 나왔을 때 상승을 합니다. 아직 정부 정책 발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 4월 달에 STO 관련해서 정부 정책 발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기대감에 STO 관련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투자 인사이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코인 시장 관련된 상황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의사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DNC미디어입니다. 올해 들어서 K-웹툰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DNC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도 다 봤지만, 이제 연말 연초부터 애니메이션이 공개돼서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정말 흥행하는 수치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때가 단계 고점이었죠. 그래서 참 주식은 흥분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애니메이션 2기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좀 기대 요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K-웹툰 관련돼서는 이제 엠터를 뒤를 잇는 IP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섹터로도 많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이 이제 상장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르면 6월달 주관사도 선정을 다 해놓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일정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와 같은 소식이 이제 웹툰 관련주들 정말 많으니까,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니까 관련 뉴스 팔로우는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좀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게 게임으로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쇼케이스를 한다고 합니다. 넷마블이랑 해서 3월 19일 이런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앞두고 일정 전후까지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 조정 시에 좀 관심 가져보는 거 어떨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쇼케이스는 쇼케이스고, 그럼 언제 이제 게임 출시가 되냐. 이제 상반기에 게임 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 RPG 게임으로 출시가 되는데, 이제 출시가 되면은 로열티 수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실적으로도 긍정적인 부분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웹툰 자회사 중에 DNC 웹툰 비즈라고 있는데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따로따로 이제 영업활동을 했는데, 이제 IP의 보강 차원, 그래서 IP 가치가 좀 업될 수 있는 요인이 최근에 발생을 했다. 뭐 중장기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웹툰 IP가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뭐 공공장소, 백화점 같은 데서 팝업 스토어를 열면은 굉장히 기록적인 매출이 찍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IP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중장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절까지 말씀드리면은 매수는 2만 8천 원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매도는 3만 2천 원, 손질 가격은 2만 4천 9백 원 말씀드립니다. 네, DNC 미디어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아마 좀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가는 3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러 팀장님. 네, STO 관점에서는 헥토파이낸셜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서울옥션, K옥션, 한나투자증권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헥토파이낸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계좌, 펀뱅킹, 간편 현금결제, PG서비스 등 사업을 영일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 눈에 띄게 증거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매년 일정하게 안정적인 매출액과 영업이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STO 관련 사업을 진행했을 때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뷰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토큰 증권 시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계류 중인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관련 법안이 개정이 마무리될 때에는, 예상보다 빠른 생태의 구축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열매 컴퍼니에서 발행한 1호 투자 계약 청약 당시에, 헥토 파이낸셜이 가상 거래 계좌 대행업을 영유를 했기 때문에, 관련 수혜가 전망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도 쌍바닥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 5월 중에 상거래인은 외국인의 순 매수가 확인됐고요. 그 중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21선 돌파할 때는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TO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헥토 파이낸셜이 아닐까, 그것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2만 2천 4백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원, 1차 목표가는 2만 5천 잡고서 수익 관점을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큰 관련 주적 목표가 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